일어났습니다. 일어난 순간에 무릎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클로즈하려는 반만 하셨는데 첫번째가 이 다리. 이쪽 다리. 비어있던 다리를 상대 다리 감아주시고요. 감으셨죠? 그 다음에 이 다리 감. 이쪽 다리 옆으로 가시는 걸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원래는 그냥 돌아야 되는데 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처음 연습하실 때는 바닥을 지키세요. 자 이 다리를 빵 차시면서 후라이가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별일은 없어요. 원래 하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체가 안되시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.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